손흥민이 골 때 두 번 부른 애도 결국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후반 막판 손흥민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토트넘 호스퍼가 루턴 타운에 2대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토트넘은 31일 오전 0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를 가졌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루턴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을 뚫어낸 타운샌드가 빠르게 가운데로 크로스를 연결했고, 바클리가 받아서 반대편으로 내줬죠. 패스를 받은 총이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골대에 맞고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되며 루턴이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 손흥민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두 번 맞고 나오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전반 19분 쿨루세스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골키퍼까지 제쳐낸 뒤 오른발로 마무리했으나, 양쪽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골문을 통과하지 못했죠. 전반 추가시간 베르너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슈팅을 시도했으나, 수비에 맞고 나오며 무산됐습니다. 선제골을 실점하며 일격을 당했지만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적인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마무리 득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고, 전반을 0대1로 끌려간 채 마쳤습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쿨루셉스키를 빼고 존슨을 투입하며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후반 6분 만에 교체 투입은 효과를 드러냈죠. 교체 투입된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했고, 카보레가 걷어내려 발을 갖다 댔으나, 그대로 골문으로 향하면서 자책골로 연결되며 토트넘이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점을 만든 토트넘이 계속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후반 10분 존슨의 크로스를 받아 손흥민이 다이렉트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카민스키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죠. 이후에도 존슨이 있는 오른쪽을 위주로 공격을 풀어나갔는데요. 후반 32분 토트넘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는 듯 했으나, 그대로 걸치면서 루턴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후반 막판 해결사는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41분 베르너의 크로스를 존슨이 손흥민에게 내줬고, 손흥민이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슈팅이 루턴 수비에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고, 토트넘이 경기를 뒤집게 되었습니다. 득점 이후 손흥민은 후반 43분 호이비에르와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는데요. 결국 토트넘이 손흥민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루턴의 2대1 역전승을 거둔 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경기 후 6만 관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민국의 자랑스러운 상 Event